Q.오이스트로의 노래 Q.오이스트로의 노래 Q.오이스트로의 노래 Q.오이스트로의 노래 초콜릿이라는 드라마의 오이스트로를 녹음하러 왔는데요 저랑 원우 형, 디노, 슈아 형, 승관이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오늘 승관이는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개인 스케줄이 그래서 내일 녹음을 하고 오늘 저희 4명에서 녹음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OST 네! 나를 감싸오네 기분 좋은 공기 내 코끝을 스치네 에디션 맘의 엉기가 되어준 너 작곡가님 혹시 정말 죄송한데 걸스 부분 혹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따뜻해 따뜻하게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녹아내려 everyday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션 미션 지나가는 매 순간에 네가 보여 널 닮은 구름과 널 닮은 바람도 느껴진 애 매일이 새로워져 네가 보여 네가 보여 하고 또 어디였죠? 새로워져 지나가는 매 순간에 네가 보여 응 예 넵 넵 점점 더 커지는 맘 향기롭게 퍼지는 이 밤 어 다시 하겠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맘 향기롭게 퍼지는 이 밤 It's weird thing everything 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조금 다르게 다 아 조금 날게요 너무나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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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세게 You You It's You 아 넵 아 네 살짝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You It's You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라마 초콜릿 OST를 드라마 초콜릿 OST를 네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사실 어제 멤버들이 잘 끝냈고 오늘 제가 하는데 잘 해야되고 잘 해야되고 부담감이 좀 더 있습니다 모니터 멤버들 거 들어보니까 잘했던데 네 여기에서 눈 펴야 되지? 너무 맛있는 빵들 준비해 주셔서 지금 이거 참아야 되죠 네 네 잘 네 네 음 네 제가 맞춰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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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구만.